아, 이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가. 3대3 반코트 게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 3대3. 덮수리. 오케이. 야, 됐어. 아, 저흰 안 돼.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5대1이야? 이거 5대1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빨리 시간 없어요! 저기 넘겨줘, 저기 넘겨줘. 너무한다, 진짜. 어차피 안 돼. 높아, 높아. 야! 호스팸. 잘 맞아, 잘 맞아. 여기만 더 해야 돼, 여기만. 버려, 버려, 버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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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잠깐만, 너희 뭐야. 왜 5에서. 찬스. 이건 또 수준 높은 경기인데요, 이건. 그래도 나와라, 하면 되겠다. 아, 언니 안 들어갔어. 나 언니래. 여기 있으니까. 받아, 받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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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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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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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작전 타임. 내가 하다 보니까 이기고 싶어졌어. 저희 7점 따라잡으려면 2점짜리 골밑에서 5번 넣어야 7점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너 종교 있냐? 없어. 없어? 앞으로 나네. 가자. 비졸부터 앞 가는 것처럼 몸을 너무 앞에 있는데 조금은 이제 봐줘야 될 것 같아. 비스무리하게. 안을까지 치고 오기 좀 나고 가자. 한 걸 넣어야 또. 오케이, 오케이. 비졸, 비졸. 니트 파이팅. 여기, 여기, 여기. 골이 난데, 골이 난데, 난데. 플레이더 윙. 플레이더 윙. 플레이더 윙. 잠깐, 그렇지?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지금 컷팅, 지금 컷팅. owski determinedlich. 잘해. 조금만 뛰어. Morris! 하이, 침. 우리... 아 어디uuuu! 아파. 아파, 아파. 왼 빠진다, 아파, 아파. 맨 빠진다, 아파. rough, though. 왼 빠진다, 다시. 언니, 스위치. 언니, 3점 나가야 돼. 나 본다, 3점 나. 근데! 네리야, 네리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우리 팀. 올라, 올라. 오케이. 밖에, 밖에. 없어, 없어. 스윙, 스윙, 스윙. 야, 야, 야. 야, 야, 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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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선생님, 쏴. 안 맞 ak. 야, 안 맞 ak는데? 응, 오지 마. 앉아 있어, 앉아 있어. south bailout. 되고 hip hit. 거기 약간 70원으로 지나 BCom. 여행ся равно.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힘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벽이 옆에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슛 좋다. 끝났어? 싸웠어, 싸웠어.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길을 터뜨릴 테니까 레이언만 하시면 돼요. 그거 눈빛으로 다 이야기된 거니까 사람들 보니까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움직여! 펜트를 터져봤어, 내가 맞지 말고! 움직여! 야! 슈블링! 출발! 너 뭔가 장난이 마! 똑바로 해! 우리 넣으면 안 되는데! 넣어, 넣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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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어서! 비주얼 팀이 선남산자 팀의 15 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속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게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때는 좀 저에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같이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계기로 같이 게임도 해봐서 너무 재밌었고 돌아오는 시즌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팀워크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제일 고마우신 분들이 솔직히 우리 신한은행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맞죠? 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춤으로 보답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승 기원 댄스입니다. 요도농구 많이 보러 와주세요. 누구나. 그거까지는 연구야? 그거 취해서 피아노를 여기 숙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감독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더 볼 수 있어요. 하하하하